쿠쿠키 히 쿠쿠키 히 쿠쿠키 히 쿠쿠키 히 아이쉬떼 아이쉬떼루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이쉬떼루 사랑해요 아이쉬떼루 사랑해요 아이쉬떼루 아이쉬떼루 밥 먹어야 돼? 밥 먹어야 돼? 왜? 와떼 지금 배고파 왜? 개... 스고이네 와떼 진짜 뺏기떡이야 왜 먹어야 돼? 김치도 먹어야 돼 둘이 난대로 타베타이가 뭐 먹을래요?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 다 좋아요 가방 져요 뭐 먹을래? 아무거나 김치찌개 먹을래? 어제 먹었잖아 파스타 먹을래? 뭔가 쉬워요 아니 그럼 뭐가 먹고 싶은 거야? 아무거나 아이쉬떼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리꺼풀 쿠리꺼입니다 진경식입니다 하아 먹방 야아 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오빠가 또 맛있어 아하하하하하 쿠리코 아 맞다 이제 쿠리코가 아니지 쿵국씨 쿵국씨 고파티 자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과자에요? 진짜요? 뭐 먹을래? 아 너무 맛있다 그런데 과자에서 이런 맛있어 일본에 장인이 만든 느낌이야 나도 기뻐요 하하하하 어 적응 자기 이거 먹어봐라 그래서 과자 과자까지 이렇게 짠! 아니 음식만 짠 게 아니라 과자까지 짠! 아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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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... 이렇게 소리... 이거 진짜 싫어요! 핑! 아유 그렇고 미안해! 꿀빈은 내가 이거 커트 해야겠다! 나도 미안해! 내가 너무 미안해! 하... 다시 시작했어! 뭔가 얘기해도 나와라니... 이게 문화일까? 이해할게요! 엥? 또 빡쳤어? 왜 갑자기 졸린 고릴라 표정이야... 그래... 분하겠지... 이해하자... 뭐 먹을래요? 자기가 먹고 싶은 거면... 먹고 싶은 거면... 먹고 싶은 거면... 다시... 다시...